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뇌에 때가 좀 낀 것 같은 여인 그리고 뇌가 살짝 박살난 것 같은 그런 여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무편집이에요 제목 여러분 제 몸에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탕에 들어가가지고 2시간 정도 불리고 있는데 직원이 들어오더니 청소를 하는 거야 기분 나빠가지고 환불해달라니까 안해줍니다 이게 말이 돼요? 원제 2시간짜리 목욕 환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요 그러니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전혀 안되는 그런 거지같은 일이 생겼고 해서 다수의 의견을 듣고 싶어 판에 들어와 적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때문에 약 3년 정도 사우나를 전혀 못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방문을 했거든요 9시 반 전에 도착을 해서 이게 오전이 아니고 오후 밤 9시입니다 도착해가지고 카운터에서 저희는 12시까지 해요 라는 고지를 받고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11시 40분에는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오랜만에 방문으로 신난 저희는 탕에서 대략 1시간 반 좀 넘게 입욕을 했어요 그렇게 입욕을 마치고 샤워를 시작하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직원분이 들어오셔서 마감 청소를 해야 되니 자리를 한쪽으로 옮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락스와 퐁퐁을 희석한 세척액을 목탕 바닥 전체에 도포를 하시면서 청소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요 락스에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빨리 씻고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빨리 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직원분께서 자기가 여기를 청소해야 한다고 세면하는 그 물 나오는 곳 위로 오면서 화를 내듯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정중히 제가요 알러지가 있어서 저희가 있는 부분만 나중에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자 직원분께서는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언제 그걸 다시 해 라고 하시면서 결국 저희 자리에도 락스 세제물을 도포하셨고 저희는 락스를 마시면서 세신도 못하고 급히 샤워만 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이때 시간이 11시 20분 정도였어요 나와가지고 카운터에 계신 분에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탕에 들어가 있던 것은 맞지만 보통 목욕탕에 가시는 이유들은 입욕이 아닌 세신이지 않나요? 때를 밀어야죠 그렇게 직원분과 이야기를 통해 사장님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에요 사장님과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사장님께서 직원들의 고객님의 기분을 나쁘게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환불은 불가에요 탕에 들어가신지 2시간은 되셔서 환불이 안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목욕을 제대로 끝마치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락스를 마시면서 목욕할 수는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언성이 높아지시며 트집을 잡으시면서 싸움을 거는 것 같아 절대 환불이 안됩니다 내일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환불을 해주든지 말든지 하겠다 이러면서 막 빈정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직원을 통해서 손님이 제대로 씻으신 건지 확인을 해보겠다 어디 알아보든지 해서 환불을 해줄만한 이유라도 찾아와 보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내일 연락하겠다고 하시길래 음식을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오면 환불해주잖아요 사장님 안 그래요? 하니까 그건 환불해야죠 그런데 그렇긴 안돼 목욕을 2시간 한거면 환불 안되죠 지금 우리한테 갑질하시는거에요? 내일 제가 가서 직원들한테 확인해보고 연락할테니까 어? 그렇게 합시다 이러길래 전화번호를 일단 남기고 왔어요 어떤가요? 이런 경우 저희가 블랙컨슈머인가요? 진상이냐고 여러분도 이거 환불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야밤에 너무 억울해서 그러려봅니다 댓글 1번 어? 아니 2시간 동안 물은 물대로 다 쓰고 다 했으면서 환불해달라는게 뭐야 이게 진상이지 네 됐으니? 아니 탕에 2시간도 안들어갔는데 이게 물은 물대로 다 쓴거에요 정말? 네 다 쓴거죠 집에서 물 받으면 수도세가 얼마야 미친 3번 솔직히 누가 2시간씩이나 탕에 들어가 있습니까? 2시간 들어가 있으면 사람 죽어요 목욕탕 사장님 입장에서는 2시간이나 지난 손님들이 목욕을 제대로 못했다며 환불 요구하니까 당연히 이것들 진상이구나 생각하죠 또 진상 맞구요 4번 아니 밤 9시 반에 들어갔으면 되게 늦게 들어간건데 주변에 목욕하러 온 사람들도 다들 마무리하는 중이었지 않을까? 눈치껏 1시간 불리고 떼밀고 해도 충분하겠구만 11시간 넘어갈 때까지 뭘 하다가 그 자세에 떼림인다고 에휴 본인 스스로도 세신이 중요하다면서 몸만 1시간 반 넘게 불리면 도대체 언제 떼밀고 언제 샤워하고 끝나? 어? 한 3시간 하나 목욕을? 그 정도로 물에 들어가 있었으면 현기증 나서 쓰러지겠다 스파에 갈 돈은 없고 동네 목욕탕에서 눈치없이 마감시간까지 버티다가 욕 처먹어놓고 환불 뽕까지 빼먹으려고 하는거 이걸 바로 우리는 거지건성이라고 하죠 아니 이게 진상 아니면 뭔데? 어? 진상이 아니고 뭐 주상전하야? 너도 DNA가 있냐? 왕의 DNA? 2번 아니 락스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람이 대중목욕탕을 왜 가요? 대중탕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락스 소독 필수인거 기본 아닌가? 13번 아니 목욕을 한 시간도 못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1시간 50분 거의 2시간이잖아 이 정도면 꽤 오래한거 아닌가? 어디 뭐 온천에 간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얼마나 하셔야 만족을 하는 겁니까? 4번 20분도 아니고 2시간을 했으면서 환불받을 생각을 한다는게 진짜 용하다 그렇게 오래 목욕탕에 있을 생각이면 그냥 새벽에 가요 그럼 원없이 담그고 밀고 흐물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5번 얘는 가만 보니까 뇌에 때가 낀거 같아 6번 탕에서 때 불리는거 30분 이상 있는 사람 나 본적도 없다 아 쓰니 대댓글 보니까 2시간 가까이 탕에 쳐들어가 있었네 대단하구만 진짜 7번 직원분이 잘못을 하긴 했네 아니 왜 손님이 있는데 청소를 하고 난리야 직원한테 강하게 항의했어야죠 어쨌든 환불은 아니야 여름 받겠지만 다 못 씻었었으니 환불해달라는건 납득하기 어렵네 대댓글 저기요 이런 초진상이 글을 제대로 썼을리가 없어요 그렇기에 이런거는 양쪽말 다 들어봐야 됩니다 너무 그지같잖아 자기 유리한대로 쓴게 이전거야 두번째 사연입니다 언제? 곧 결혼해요 남친이 어릴때 쓰던 애착인형을 가지고 온다는데 싸웠거든요 11월 식을 잡았는데요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서 글싸워요 참고로 20대 후반이구요 또 참고로 댓글 많이 달리면 남친한테 아직 결혼전이라 남편이란 호칭이 어색했어요 남친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연애할 때 간혹 보이스톡 할 때마다 방 침대쪽에 웬 길다란 바디필로우 같은게 있어서 그거 다리에 끼고 자면 시원하겠다 편하겠다 얘기하다가 그래서 들었는데 이게 본인 애착인형이라는거에요 그래서 제 조카가 생각나길래 아니 오빠가 뭔 아기도 아니고 그거 오래된거야 했더니 남친 말로는 서너살때부터 쓰던거래요 25년정도 된거지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갈 때 방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와 진짜 낡았어요 이 인형 말만 안들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겠다라고 말했더니 말 안들으면 완전 정색을 하더라구요 나는 진짜로 갖다 버리는게 아니고 그냥 농담으로 놀린건데 그러면서 이거를 저희 신혼집에 가져가겠대요 아니 집이 크면 말을 안하겠어 겨우 18평이야 그리고 온라인스토어를 운영해서 짐이 진짜 많아요 온라인스토어를 운영하는 사람이 남친인지 본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쓰니 본인같습니다 잡동사니 같은거에요 그래서 아니 뭘 이런걸 다 가져오려고 하냐 하니까 가져가야돼 무조건 가져갈거야 이러는데 이거 저만 이해 안되나요 무슨 인형병원같은거 있던데 거기에 보내서 꼬매야 할 정도로 완전 낡았어요 하하 이 말만 들으면 그거 좀 가져간다고 어쩌냐 할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성인이 애도 아니고 성인이 거기다 남자가 아직도 애착인형을 가지고 있는게 이해가 좀 안되고 집도 좁은데 꼬약꼬약 그걸 가지고 온다는 것도 좀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외에는 진짜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파토 이런소리 하지마요 여기서 깨알상식 파토라는 말은 없습니다 파투에요 파투 화투에서 나온 말입니다 깨질파자 싸울투자 파토는 없습니다 파투야 파투 댓글 1번 어? 아니 지가 좋아하는 애착인형 그게 뭐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건 본인 소유 인형을 가져가겠다는데 뭔 간섭이야? 2번 바디필로우 어차피 침대 위에 둘텐데 집이 18평인거랑 스마트스토어 집 많은거랑 그게 뭔 상관이에요? 혹시 침대 위에도 짐을 둘건가? 다른 사람이 서너 살 때부터 아껴 온 물건을 니가 뭐라고 함부로 평가하고 깎아내리고 그럽니까? 그냥 니 인성이 거기까지인거에요 파혼이라 당해라 3번 성인 남자가 애착인형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좀 특이하긴 한데 뭐 그런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래래래면 돼 자기 남친이 좋아한다는걸 갖다 버리겠다고 장난 크? 치면서 남친 이상하다고 글 써놓고 댓글 달리면 너 비정상이야 이렇게 보여주겠다는 여자 완전 걔 못돼 처먹었죠? 4번 앗 치럴 니가 뭔데 남의 인형을 이해하니 많이 버리니 많이 말을 함부로 쳐하니? 너같은 사람한테 있던 정도 떨어지겠구만 댓글 진짜 없던 정도 떨어질 듯 남자 졸라 불쌍하다 5번 이런걸로 갈등이 된다는게 참 신기합니다 어릴때부터 쭉 자라는 동안 항상 자기 옆에 있던 그런 소중한 물건이잖아요 그 자체가 소중한 기억이고 추억인데 그게 인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쓴이한테 놀림 받고 버려야 되는겁니까? 6번 집이 18평이 마음에 안드는거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원인인거 같애 만약 50평대였으면 애착인형 두개 세개도 오케이 했을걸 아니구만? 남자분 이거 보시면 제발 파혼하세요 7번 애착 베개인지 인형인지가 집채만큼 큰것도 아닌데 웬 난리야? 니 애착 명품백 하나 버리고 오면 서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해 그리고 결혼 파투네라는 말은 너한테 안해 하네 안하네 하는게 아니라 남자한테 야 이딴 여자랑 결혼할거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8번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여를 안다고 평소에도 어떨지 뻔히 보인다 부디 이 글이 돌고 돌고 또 돌아서 유튜브에 박제도 되고 남친이 꼭 보길 바랍니다 9번 더럽거나 너덜너덜한데 못 버리는 정도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건데 여기 사람들 좀 이상하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른의 애착은 비슷한 물건으로 대체해도 심리적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 분리 불안이 생기면 심리적 자립심이 떨어진다 이거지 내 남편 될 사람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나 걱정하고 살펴볼 생각조차 안하고 무작정 버리겠다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사람이 더 문제있는거 아닌가? 어? 10번 남자분이 애착인형을 더 강하게 품고 이 여자를 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집도 더 넓어지고 좋겠네 어? 11번 어? 이걸 남자 정황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대박이네 너 보니까 조만간 글 지우고 도망갈 것 같은데 어림없다 내가 눈치 봐서 며칠 있다가 보여줄거야 자기 여친 느낌 세 하다는 말을 몇 번 했는데 야 진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네 넌 끝났어 참고로 1번은 어제 바로 도망갔고요 2번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리고 목욕탕 하니까 짧은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들 아는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제가 여탕 청소를 한 7년 반 넘게 했거든요 제가 청소를 하기 전에 여자들끼리만 청소를 할 때는 그 목욕탕에 청소하는 중에도 손님들이 있었대요 근데 대부분 청소를 시작하면 빨리빨리 하고 다 나갔답니다 그런데 남자인 제가 청소를 하게 되면서 그 룰이 깨졌죠 청소 시간 전에 무조건 다 퇴실이야 밤 11시에 청소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목욕탕이 여탕이 2층이고 바로 위에 3층이 여자 여성 전용 찜질방 잠자는 곳이었어요 다 올라가는 거죠 그 자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거기가 헬스장으로 바뀌었는데 아무튼 그때는 여자들이 자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가끔 청소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저기요 하면서 부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위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소변 마려운 분들이 가끔 정말 가끔 몇 달에 한 번 두 번 저기요 해가지고 부르고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일단 그 구조로 설명드릴게요 복층 계단이 있고 거기서 벽이 있고 계단이 안에 있겠죠 벽에서 고개만 살짝 내밀면은 목욕탕 내부가 정면으로 보입니다 그 정면으로 보이는 게 들어가는 문이 엄청 커요 남자 키보다 훨씬 크고 제가 두 팔을 벌려도 안 닿을 정도로 큰 통짜 유리문 두 개가 있거든요 내부가 다 보여요 아무튼 그렇게 하루는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아내랑 같이 했거든요 갑자기 저희 마누라가 야 이 미친년아 갑자기 뭐야 봤더니 그러면서 들고 있던 청소도으로 던져버리고 쫓아가는 겁니다 삼총으로 뛰어 올라가더라고 그러다가 한 1분인가 있다가 내려왔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못 잡았대요 뭘 못 잡았는데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벽 뒤에 숨어가지고 계단 벽 뒤에 숨어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눈만 한쪽 있게 살짝 내밀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더랍니다 쫓아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자는 척을 하고 있어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못 잡았다는데 그래가지고 막 씩씩대는데 나중에 저희 아내가 희대의 명언을 남겼죠 마치 그 뭐야 마당에서 장작을 열심히 패고 있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돌쇠를 훔쳐보는 동네 과부의 눈빛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흐흐흐흐흐흐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